첫 살은 운동하는 전에 몸을 풀듯이 마르기 전에도 입풀기가 꼭 필요해 쌤이 그럼 빠르게 한번 보여주셨죠 과자, 거자, 고규, 구규, 구규, 구육급기 구기 바별, 버별, 보두 보기 사자, 서슈어 자자, 저저, 조주, 조주,스 자차차차차차차 과자, 허, 휴, 김forth이 하자, 허, 휴,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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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 대가 샴푹 과자, 거교, 연습법 과자, 거교, 연습법 과자, 거교, 구규, 구규, 크기 오 Jose 한번 해봐 과자, 회사, 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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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번에는 시 JOSH을 넣어서 한번 해볼거야 사샤 소셔 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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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 자 영훈이 너 아까부터 자꾸 안 왔는데 일어나서 한번 해봐 사샤 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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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 랩도 잘해요 보여줘 보여줘 악으로 깡으로 까부러 까부러 양보는 담으로 잡으러 감으로 뱉어 악으로 악으로 깡으로 까부러 담으로 더배더더더더 뱉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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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으로 깡으로 까부러 까부러 양보는 소보러 소보러 소름 맛있어 예스 악으로 깡으로 깡으로 까부러 까부러 양보는 담으로 잠보들 잡으러 감으로 뱉어 잠보를 잠보로? 잠보들 정확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혀의 힘을 길러야 돼 주변에 보이는 모든 글자들을 이 뜨 쌍디귿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강하띠 강하띠 안녕하떼요 안녕하떼요 선우쌤은 도도하고 섹시하다 떠누땜은 또또하고 떼띠하다 치즈를 좋아하는 선우는 더블치즈만 먹지요 이비를 좋아하는 떠누는 더블치즈만 먹지요 와 자연스럽게 다음 수업도 이제 또 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 마칠게 얘들아 안녕 안녕 어 쌤 왔다 안녕하세요 하영 반갑시다 학년쌤이 오다 마 반갑다 언어 특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언어 제주도에서 왔고요 경상남도 출신이다 경상남도 출신이다 경상남도 출신이다 경상남도 부산 사능이다 부산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간단한 퀴즈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제주도에 맞춰 와 진짜 긁어졌어요 비행기 비행기 아이스크림 빙하기 겨울에 난 아기 학년쌤이 지금부터 몸으로 힌트를 줄 거야 아 큐 닭 주연 병아리 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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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아 아 닭은 뭐예요? 빙어른 그런 거 없어요 닭이에요 닭 닭은? 닭 해 꼽다 어? 새롭다 저녁 학년쌤보다 저 허리 해 꼽습니다 현재 잘생겼다 아오 에이 현재 어우 시끄러워 어리다 날씬하다 오 비슷해 어 뭐야 현재 영훈 비율이 좋다 땡 영훈 나 오보라 에릭 볼품없다 나 해꼬우니까 한 한 쯔러 오케이 오케이 쓰러 United 가볍다 맞아요 해꼽다 이 꼴은 뭐라고? 가볍다 삐 KIRBY 내 좀 삐 캤 있다 현재 현재 삐졌다 맞 unch 오 진짜? 엑 진짜 흠 치 뿡 삐 끼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 맞췄으니까 해야지 흠 치 뿡 손님 방금 방금 깼어요! 안 돼! 진짜 방금 깼어요! 갈래요. 오늘 욕 봤어 얘들아. 다들 복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실에도 훌륭한 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Hi, I'm Jacob. My name is Kevin. 오신 걸 확인합니다. 잘못된 콩글리시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많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뭐죠? 바바리. 바바리 코트. 이게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네? 트렌치코트. 포스티트. 포스티트 아시죠? 스티키노트. 스티키노트. 찐덕거리는 노트. 충전할 때 꼭 필요한 이게 뭐지? 콘센트요. 이것도 콩글리시야. 진짜요? 콘센트가 아니라 블록서켓. 사이다. 한국인에게는 사이다. 사이다 시키면 다 알잖아요. 하지만 외국 식당에 가서 Can I have some 사이다? 라고 하면 탄산이 들어간 음료. 소다? 그러니까 에이드. 하지만 우리가 뜻하고 싶은 사이다를 시키고 싶으면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음식점에서 강남스타일 나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어? 사이다. 센트 좋아. 알겠어. 네, 자 오늘 수업은 이만 OK OK. Thank you to see. Nice. Thank you very. Kamsa. Thank you very. And Kamsa.